매치 안녕하세요 덕 독 셔입니다 오늘은 짠 신기한 음식들 준비해봤어요 말겠습니다 Omg 짠 후추캐니로 목걸이를 한번 만나봤는데 어때요? 옳라 옳라 ㅎㅎ ㅎㅎ movig 크 두 개로 이 안에 화다닭을 넣은 건데요 엄청 새로운 맛 우주에 떠다니는 호자상 버블티는 다르죠? 먹는 핏 이거는 파스타 변으로 만든 핏인데 먹어볼게요 이걸 왜 먹는 건가요? 이걸 왜 먹는 건가요? 비상 먹지 마세요 머리에 양보하세요 그다음 먹는 덕분 먹지 마세요 맛있다 우주 맛이 짱 나는데 맛있어요 주사위사탕 제 모양이 주사위처럼 생겼는데 주사위 모양 맞아요 대왕 햄버거 젤리 엄청 커요 대왕 햄버거 젤리 사불허 사불허 소스가 가득한 kendi 치료중 도넛 상추 한번 먹어볼까요? 손은 깨끗이 식었어요 치즈 치즈 말랑말랑 이제 재미로 휘파룡 캔디 갖고 왔는데 물어볼께요 오늘은 우주캔디가 제일 맛있었어요 우주캔디 영상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콩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녕